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기 막힌 새벽 찾아나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베이직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죄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런데 뱀은 여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어제 죄의 얘기를 했어요. 죄 지면 죽는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온으로 남겨주고 싶다고 저는 아이들이 죄 질까봐 겁나거든요. 죄의 유혹에 있으니까. 그래서 죄 지면 그냥 망하니까 아이들에게 너 죄 지면 죽는다. 죄 싹쓴 사망이다. 이거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우리 날기새 가족들에게도 그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제 죄 싹쓴 사망이다. 죄 지면 죽는다. 죄를 무서워하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죄 짓기 참 좋은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죄가 정말 관용한 아주 관용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우리 속에 죄를 좋아하는 죄의 인자, 원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사망의 터치에 걸리지 않고 산다는 것이 여간만의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 부족하지만 저도 완전하진 않지만 싸우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의 유혹을 그래도 멀리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첫째는 어제의 연석이에요.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의 그 힘을 정말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죽을지 몰라 죽을까 하느라 죽을 수도 있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명 죽는다 해서 죄를 두려워해야 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죄로 무너지는 거 많이 봤어요. 특히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고 그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죄의 파괴력을 간과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에요. 죄가 그 정도로 나를 파괴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죄를 끝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런데 순식간에 그게 드러나자 순식간에 파멸로 이루게 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서워요. 나도 죄 짓고 그게 드러나면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늘 얻어요. 저는 절대로 읽고 싶지 않은 것 몇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일이 너무 좋아요. 제가 날기세 일을 매일 주일날 하루 빼고 매일 하지 않아요. 만나는 분들이 그러셔요. 그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냐고. 아 쉽지 않죠. 매일 설교 준비하고 녹화한다는 게 그렇게 쉽게 하겠어요. 나는 아니요. 어렵기도 하지만 제가 일을 왜 하게요.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니까. 아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제 삶의 보람이 되는데요. 그러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저 날기세예요. 은혜 받았어요. 이 말 듣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하면서 산다는 것은 제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몰래 죄를 짓고 그것이 들통이 났어요. 다 쉽게 폭로가 되었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전 설교 못해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김 목사가 그랬어. 누가 제 설교를 듣겠어요. 전 절대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죄는 저에게서 그것을 한 두 번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단칼에 베어낼 수 있어요. 난 그래서 죄는 무서워요. 죄의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서워서 그 유혹을 멀리해요. 제가 또 죄를 무서워하는 두 번째 있어요. 죄가 나한테서 빼앗아갈 것. 내 죄가 드러나게 되면 나는 아내를 뺏길 거예요. 어떻게 아내에게 낯을 들고 살겠어요. 아내와 관계는 안 되죠.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여워. 사랑하는 손주들. 그걸 묻힌 낯으로 보고 살겠어요. 여러분, 제가 잠깐 해보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아이들도, 다 큰 아이들도 저 애미, 애비, 저 애비 좋아하고 아직도 아빠, 아빠 그러고 그냥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 그렇게 하면 그냥 전화했어요. 이러고 그리고 나보다 이제 자기들이 내 보호자가 되어서 나를 챙기고 이런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우리 큰 손녀딸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제 팔베이 베고 눕거든요. 안아주면 와서 이렇게 앵기고 그게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죄가 드러나면요. 그거 다 뺏겨요. 난 뺏길 수 없어요. 내게 죄의 유혹이 없어서 원죄 씨앗이 없어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난 그거 뺏길까 봐. 그러면 그거 뺏기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죄, 그 회락을 느끼겠다고 그 유익을 얻겠다고 이거를 잃어버려. 이거는 보통 손해난 장사가 아니다. 그런 장사는 안 한다. 해서 죄를 멀리하는데 여러분,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의 파괴력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중한 행복,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통 송두리째 하루아침에 끊어갈 수 있다는 것. 생각해서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죄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죄를 하찮게 사는 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죄의 유혹을 빠지지 않으려면 죄를 무서워하세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 죄의 유혹을 물리하려면 여러분, 죄가 주는 유혹이 있어요. 죄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가짜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면 잘 살 줄 알아요.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가짜잖아요. 그런데 가짜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짜를 좋아하고 진짜의 맛을 알게 되면 돼요. 10편, 16편 2절에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잖아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안에 있는 복이 진짜 복이고요. 주 밖에도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짜 복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 가짜 복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짜 복에 대한 욕심을 못 이겨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의 맛을 알게 되면 가짜 복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게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 바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들이 있었어요. 그는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자랑, 보물 같은 자랑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 축복을 받고 보니까 야, 그거 별거 아니더라. 얼마든지 벌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그 진짜 복을 알게 되니까 가짜 복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었어요. 배설물을 누가 욕심 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세상의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가짜 복과 진짜 복을 얘기했잖아요. 평안과 편안. 비슷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잘 사는 삶을 편안해서 찾아요. 왜? 그게 돈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요. 편리하게 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편하죠. 편한 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편한 건 진짜 복이 아니거든요. 돈 한 번 많아도 평안할 수는 없어요. 제가 중국에서 신학생들 처음 이렇게 모시고 올 때 오래전이네요. 90년대 초반에 한국이 발전한 거 보고 참 놀랐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의 신학생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중국도 지금 부자가 많이 생기는데 부자별가 아닙디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부자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아는 게 뭔지 아세요?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담쌓고 철망칩디다.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깊은 뜻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편하게 살았지만 불안한 거예요. 담쌓고 철망치는 것. 돈이 평안을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요. 평안의 맛을 번 사람은요. 편안하고 바꾸지 않아요. 뭐 굳혀요. 불편하게 살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러분 편안과 평안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편안의 유혹 때문에 평안을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평안을 모르니까 가짜복에 썩는 거거든요. 기쁨과 재미.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줘요. 쾌락을 줘요. 그런데 그건 기쁨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복을, 복인 기쁨, 샘솟는 듯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르게 되면 세상 재미, 그게 뭐, 거기에 생명 걸지 않아요. 저도 재미있는 일 좋아하는 거 많아요. 운동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한테 가서 좋은 음식 먹고 하는 거, 그거 일종의 재미인데 꼭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한 재미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그 재미 때문에 죄짓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위해서 이겨내려고 하면 자꾸 우리는 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 주 안에 진짜 복이 있으니까. 주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붙어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않느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의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잖아요. 날마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삶에 심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평안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안에서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탄이 가짜복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편안과 바꾸겠냐. 내가 좀 편히 살겠다고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과 참평화와 이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꾸겠느냐. 나는 그런데 썩지 않는다. 이런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사이를 끊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서 네가 하나님 하면 되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끊어서 세상 유혹에 빠져서 멸망하게 하는다. 선악가로 자꾸 유혹하는데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유혹하는 선악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도 선악가가 될 수 있잖아요. 성적인 타락도 그것이 아주 강력한 선악가죠. 그리고 불의, 부정, 부패, 타협하는 거, 악과 타협하는 모든 선악가들 가지고 유혹해요. 이거 따먹으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너 잘 살 수 있어. 그거 썩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선악가 따먹지 말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림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 천국의 삶, 부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에게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세상에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내가 죄의 경우는 70평생을 쌓아온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날개새 하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제 삶의 보람이고 축복이고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죄가 드러나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아내가 또 자식이, 손주들이 저를 남편으로, 아비로, 할아버지로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일이 생명보다 귀한데 죄는 그것을 하루아침에 내게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시사 죄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갖게 하옵소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복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는 진짜 복이 있고 주 밖에는 가짜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의 맛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복에 자꾸 썩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식구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참 축복,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가짜복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를 무서워하세요. 죄는 치명적이에요. 단칼에 우리 삶을 다 하루아침에 끊어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죄를 무서워해야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의 맛을 주 안에서 늘 찾으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게 주는 축복을 누리세요. 이렇게 하면 바울처럼 세상의 유혹을 배설물처럼 여겨서 죄의 유혹을 멀리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우리 날개세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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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harus 하나님 나라 teuillo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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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